안녕하세요. 환영하오. 이름이 뭐예요? 소승은 왕어천 축복전을 쓴 신라의 스님 해초라고 한다오. 왕어천 축복전이 뭐예요? 소승이 쓴 여행기라오. 듣기로는 세계 4대 여행기 마르코 폴로의 동반경물록보다 오래되었다고 하오. 거기는 어디예요? 중국 서안에 있는 3대 절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대응선사라오. 거기서 뭐 하세요? 긴 여행을 끝내고 대응선사로 돌아와 둘러보고 있소.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? 소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비밀로 하겠소. 어떻게 알아요?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오. 경주의 핫플레이스도 알아요? 소승이 듣기로는 황리당길이라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하오. 한번 가보시오. 소승은 없애고 있습니다. 수반붕입니다.